이 시간을 함께 묵도 들으시면서 오늘 묵사 안수 예배에 환영해 드리겠습니다.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. 그가 나를 풀밭에 뉘시며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 거다. 내가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.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.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주에 영원히 살리로다. 아멘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 존줄 앞에 나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사 안수식을 주님 앞에 거행 보자 하오니 그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회중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성스러운 예배 복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옵나이다. 아멘